가자,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가, 가 이놈아. 밥 먹어. 옳지, 가자. 이 염소들이 엄청 많네요. 염소도, 염소다. 아니, 지금 이게 다 염소예요? 네. 지금 염소 밥 줄 시간이거든요. 염소 좀 같이 조금만 좀 몰아주세요. 아, 놀아달라고요? 몰아달라고. 아, 몰아달라고. 아, 몰아달라고. 화이팅, 화이팅. 염소기. 진짜 빨라. 오우. 오우. 어? 몇 마리에 좀? 100마리다. 100마리인가? 우와, 그런데 되게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배고파. 했다, 누구야. 음. 더 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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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진짜 능수, 능란하시네요. 풀 가서 그냥 바꿔야 돼요. 응, 그래. 저 안쪽으로 먼저 줄게요. 네. 바로바로 먹네. 배고프다고 하더니 다들 바로 오는데요? 배고프면, 배고프면. 트랙터 모는 손지가 예스럽지 않은데. 저희 큰딸이고요. 여기 시골에 들어온 지 만 5년 지났어요. 염생이는 실질적인 주인은 제 거요. 제가 주인이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귀엽죠? 새끼 강아지 같다. 우와, 강아지 같다 진짜. 귀여워. 엄마 데려줄게. 오, 진짜 조그마하네요. 엄마. 엄마인가 봐요. 엄마예요? 모녀 당봉이네. 동물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이게 워낙 가축 자체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관심 가지시면. 일단 데리고 오세요. 한두 마리씩 늘어나고. 가족이 되고. 다른 동물든 먹는 것까지 다. 한 연 3천 5대. 어떻게 하다가 빠지게 되신 거예요? 그냥 좋은데 이유가 있어? 정답이네. 딱 예쁘잖아. 그렇게 면치면 멧바리 안 가지고 시작하다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